제주 둘풀축제 둘풀축제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새별오름을 따라 불꽃불꽃의 인력이 된 장관이 출되는 제주 둘풀축제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에서 2023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잡고 있는 명실공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금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글로벌축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9년도에 관광객수를 찾아보니까 동시간대 5만 명 거의 3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시간대 5만 명 이상 총괄한 37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을 품은 제주 둘풀 세계를 밝히다는 주제로 관람객 편의와 안전의 최우선을 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축제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미디어 SNS 플랫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청정제주의, 자연을 보존하는 축제 등 5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더 안전하고 새로운 줄길 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축제의 사막을 알리는 3월 9일은 삼성열에서 들풀 불씨의 채화 재료를 시작으로 삼성열에서 제주시청광장을 잇는 구간을 들풀 불씨 봉숭코레이드로 이어갈 계획이며 시청광장에서는 들풀 불씨 모신 맹사, 들풀 콘서트, 소원지 숙이 및 달기, 시민과 함께 서막의 장을 열 계획입니다.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둘째 날에는 체험 및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제주전통문화원 문화경연이 광장에서 열리고 제주 예술인지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과 제주 풍류와 발전을 염만하는 희망기원제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마상마의 공연과 제주 무역문화재, 제주 농요 공연이 특살무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개막식과 함께 개막 축하 희망 콘서트가 열리고 불불 불씨 점화와 횃불 대행진, 달집 태우기 행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른불로키 단위인 셋째 날 11일에는 제주 전통문화경연 넋등배기, 둠둘두기, 줄다르기 등이 개최되고 둘불 축제일 발전환을 모색하는 제주 둘불 축제 발전환 포럼도 펼쳐질 계획입니다. 이후에 불눅기 주제 공연, 횃불 대행진, 소원 귀요음문 낭독, 화산소 등이 이어지며 국내 최초 드론을 이용한 전마 퍼포먼스 연출로 오른매 설치된 달집이 동시에 타오르는 오른불 루키 등이 펼쳐져 성대한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휘날레 프로그램으로 운면동 풍물팀과 관람객이 모두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는 뉴영나영 대동놀이로 화려한 셋째 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 12일은 새봄 새해의 희망 묘목 나눠지기, 농수축산물, 그른데세일, 도민 노래자랑, 오름플로깅 페스타를 끝으로 4일간의 축제 예정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 목축, 제주민속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개최될 계획이고 부대 및 전시 행사 등으로 축제 주제관에서는 축제 홍보관, 축제 역사관, 영상 상영관 다양한 방식으로 둘불축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재활용품 나눔장터, 지역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 유관견 홍보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축제 먹거리 또한 향통식점, 둘불수락관, 푸드트럭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시 제2주차장을 거점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서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 둘불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세계인이 공감하는 굴리벌 축제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시작되는 새 봄의 기운을 맡기고 새 희망의 큰 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시작되는 새 봄의 기운을 맡기고